생식물식, 생채식을 할 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생충이 혹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식품에 혹시 묻어있는 세균 혹은 기생충알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든 익혀버리면 많이 없어집니다. 죽어버리고 변성이 되고요. 그래서 날것으로 먹으면 가장 좋습니다. 한국에는 회충이 박멸이 되었습니다. 회충이 사라졌다 이렇게 기생충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요즘 기생충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생충 문제는 인분으로 채소를 키울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분, 사람의 똥, 오줌이죠. 요즘 사람의 똥, 오줌을 가지고 채소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퇴비로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도 동물의 분뇨를 가지고 반려를 시켜서 걸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 과정에서 굉장히 고열이 나기 때문에 기생충알들이 대부분 죽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분뇨를 이렇게 쌓아놓은 데는 김이 무럭무럭 납니다. 그 안에 한 60도 정도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알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좀 묻어있다 그래도 깨끗하게 씻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씻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고. 이래저래 해도 혹시 또 놓쳤다. 그래서 기생충알을 섭취를 먹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너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런 구충제를 먹으면 되니까요. 과거에는 구충제를 아주 여러 개를 동시에 먹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알약류 하나 먹으면 뭐 먹은 표시도 안 나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한 번 먹어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기생충 때문에 문제가 될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식물을 기생충이 걱정이 된다고 해서 익혀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파괴를 해서 먹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소금을 먹게 됩니다. 사람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익혀버리면 삶아버리면 간 맛이 빠집니다. 그럼 또 소금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악순환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요. 기생충 감염 그게 별로 염려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식물식을 못하겠다. 그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